오늘 내가 들었던 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로 놀러 다녔다. 오리 는 언덕 위에 있는 한 곳에서 쉬고 있던 중에 한 할아버지가 그 모습이 무서운 마을을 추천해 줬다. 나는 궁금해서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로 갔다. 오리 가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은 매우 조용했다. 걷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주민들도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부터 오리 는 무서운 분위기를 느꼈다. 하지만 오리 는 그냥 산책하면서 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오리 는 한 집을 발견했다. 그 집은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다. 오리 는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 오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서운 것이었다. 오리가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문이 쾅 닫혔다. 그리고 나서 오리는 어둠과 함께 둘러싸였다. 눈을 깜빡일 새도 없이 오리에게 나무젓가락 같이 자극적인 소리와 함께 추위의 기운이 느껴졌다. 오리 는 서로를 붙들며 달려가려고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오리 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졌고 잠시 후 그 소리와 추위가 멈췄다. 오리 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도망쳤다. 오리 는 문 밖에서는 위태로운 무서운 거북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리는 살아남기 위해 뛰어나가 약간 멀리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오리는 그 마을의 이야기를 조사해 보니 그곳에 살면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다. 이제부터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야기는 오래전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 마을에는 외딴 차소가 있었는데 그 차소에서는 독특한 일이 일어나곤 했어. 그 차소 근처 숲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매번 이상한 바람 소리를 들었대.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간 뒤 차소 내부에서는 딸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나곤 했어.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차소에서 한밤을 지냈어. 남자는 공허한 공간과 함께 어둠과 추위를 느꼈지만 일단 잠을 잤어. 그러나 밤중에 남자는 갑자기 무언가가 밀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어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몸 옆에서 무언가 귀여운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 그 남자는 두려워서 그 차소를 떠나지 못했는데 아침이 되어 기꺼이 차소를 떠났어. 그리고 그 남자는 이후로 그 차소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그 차소를 찾지 않았어. 그러나 그 차소에서는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 계속해서 바람 소리와 함께 딸각거리는 소리와 냄새가 이어졌어. 그 차소는 외딴 곳에서 조용히 존재하고 그 무서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 끝. 어때? 무서웠지 않아? 우선 이야기는 1974년에 일어난 말림바러 고등학교 살인 사건이야.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이 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어. 이 사건에 관한 것은 197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됐어. 그날 밤 말림바러 고등학교에 두 명의 선생님과 다섯 명의 학생이 죽었어. 그들은 모두 건물 내부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이었어.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아무도 범인을 잡을 수 없었어. 그리고 이 사건은 새해 첫날에 하프타임 행사에서 플로리다 tv에서 방송됐어. 그리고 이후로 수년간 여러 번의 수사와 검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진상도 까맣게 묻혀져 있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 그 중 하나는 토머스 칼빈 스베임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론인데 이는 토머스가 이학적인 관념 때문에 죽인 것으로 추정됐었어. 그렇지만 이 이론도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사건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어. 정말 많은 영화나 책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와 무서운 이야기로 남아있어. 어때 무서운 이야기였지? 꼭 약간은 떨리겠거니. 그래도 재밌게 들어줘서 고마워. 한번 어느 마을에 살던 여자아이가 있었어.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라고 했지. 지영이의 집은 마을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 지영이는 항상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의 집 주변에는 늘 적막하고 어두웠어. 어느 날 지영이의 부모님이 출장으로 인해 집을 비우고 다른 도시로 떠났어. 그래서 지영이는 혼자 집에 있어야 했어. 첫날 밤 지영이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갑자기 어디서부터인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 지영이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자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 다음날 밤 또다시 지영이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들지 못했어.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것은 확실히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 지영이는 무서움에 베개를 끌어안고 어두운 방에서 떨며 살았어. 일주일 정도 지영이의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왔어. 지영이는 엄마에게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을 말했어. 엄마는 지영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나 그녀에게 말하라고 말했어. 결국 지영이는 마을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낯선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잊으려고 애썼어.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곤 했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저 소문일 뿐이야. 이런 무서운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모두가 조심하는 것이 중요해. 한때 조선시대에 소외되었던 이야기가 있다. 어떤 여인이 죽은 이후 그녀의 요원장애는 누구에게도 살해당한 것일 경우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체를 수습하다 보니 그 여인이 속였다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두 개의 인상 뿐이었다. 하나는 그녀의 발자욱이고 다른 하나는 남자의 발자욱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발자욱은 안방으로 이어져 있었다.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방문한 남자들 각각의 발길을 판단해 보고 결국 그 중 한 명에게 의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그 여인을 살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때 한 명의 상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조용히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그 발자욱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그리스 도교적인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마귀 인간의 세 가지 인연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입구에서 나타나지만 마귀는 안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인의 발자욱과 남자의 발자욱이 두 개씩 나타나는 것이었다. 결국 그 상인은 그 사람을 체포하고 마귀를 원망하는 말을 하며 그의 시체를 외치는데 그 시체는 비단 이별뿐만 아니라 내용물까지 잔뜩 나오는 것이었다. 끔찍한 미스테리 실화. 어때? 무서웠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귀와 하나님 인간 사이에 동요하는 관계를 통해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지 않았나? 이상으로 미스테리 무서운 실화를 반말로 아주 길게 알려줬다. 다음에 또 눌러와. 석 도피할 곳이 없는 인파 속에서 황량한 건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건물은 며칠 전부터 실종 사건과 이상 증세를 호소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호텔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다시 나가기는 불가능했다. 잠긴 문 앞에서는 그들이 사라져 버리고 가까이서는 이상한 소리와 냄새만이 퍼져 나오고 있었다. 불길은 거칠게 회오리 치며 건물을 삼키고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각에 일어난 화재. 그리고 건물의 비명보다 더 큰 것은 그곳에서 일어난 이유였다. 근없이 돌아가는 계단. 누구의 생각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어린 소녀. 그리고 혼돈 속에 끝없이 흰 중점을 보며 서성이는 인간들. 그들 사이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흐르는 듯한 기분마저 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단체 초대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더 이상 진실하지 않은 사실들을 드러내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모양새도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그들은 이제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화재 서둘러진 의사결정 덕분에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조차도 생각만 해도 차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기를 간절히 바라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어난 무언가는 충분히 끔찍했고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과 흐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오늘 밤 집에서 혼자 계시다면 이제부터 들을 이야기는 조금 무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벽 뒤에 숨어서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수년 전 미국 일리노이 주위 한 마을에서는 한 가족이 재밌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4인 가족은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가지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지만 그에게는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임시 숙박시설로 돌아와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찰과 함께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아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가족은 그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글을 작성하고 뉴스 발표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이들의 노력은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한 미국의 실상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의 아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가족은 어느 누구도 누들이 경험한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이야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에미티빌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야. 집 한 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게 됐어.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이 동문제로 집을 산 것 같아. 그리고 그 가족은 집에서 무서운 일만 일어났대. 어떤 이들은 그 가족이 소문을 내면서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른 이들은 진짜 무서운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그 가족은 집을 살 때 이전 주인들이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가족이 집을 산 후에 그들도 무서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가족은 귀신이 그 집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집에서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지. 그 중에는 이방인이 와서 가족들이 자는 동안 그 집 안을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어. 그 외에도 그 집 안에서 총성 소리가 들렸다거나 벽에 이상한 기호가 그려졌다거나 냄새가 나는 일이 있었어.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가 그 가족은 사라졌어. 그리고 집에서 우박이 내리면서 함께 사라진 가족의 차량도 발견되었어. 이 시점에서 미스터리가 더욱 깊어졌어. 그러나 그 가족이 사라진 뒤 이전 집주인들과 다른 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봤어. 놀랍게도 그 집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전 주인들이 소문을 내면서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지. 하지만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소문에 따르면 그 집에는 여전히 귀신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어쨌든 그 집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에미티빌 마을에서 일어난 집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알려줬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니까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 힘들게 들었을 테니 혹시라도 같은 것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면 조심해야 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서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 이야기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야. 어느 한 남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대. 남자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대. 그리고 어느 날 밤 남자는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에서 손가락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 손가락은 느리게 움직이면서 매우 무서운 느낌을 주었어. 남자는 급하게 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었어. 그렇게 그는 다시 그 아파트에서 지내야 했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 그랬던 어느 날 남자는 자신이 잠든 순간 무언가가 배에 신체를 붙들고 있는 걸 느꼈어. 그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점점 더 격렬하게 그를 나무라다 대고 있었어. 결국 남자는 분노를 느끼며 오리발로 아파트를 나갔는데 그곳에서 남자는 자신의 앞에 평상심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서우셨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 누군가는 이야기가 진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유명한 일본 고스트 스토리 중 하나로 여기기도 해.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알려지는 그날까지는 우리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서운 이야기 하나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부터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실화 이야기를 반말로 아주 길게 알려줄게. 2년 전에 내가 친구의 짐에서 뒤척이면서 자고 있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침대 옆 벽에 한글로 쓰여있는 글귀가 보였는데 내가 한글을 못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글귀가 읽히더라고. 그 내용은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였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친구에게 살펴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나는 신경이 계속 쓰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자고 있던 방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어. 그게 바로 그 방에 살던 이전 주인이었는데 사망 시기가 신비롭게도 어제 밤이었어. 그 이후로 그 방에서 흔들리는 소리나 이상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서 친구 집에서 자지 않게 됐어. 나중에 친구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방에서 나올 수 없는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어. 이것을 친구에게 얘기하니 이전 주인이 좋아했던 영화 골치 팬텀의 주인공 이름이 존이라는데 그 방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존시가 언제든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결코 그 방에서 자지 않을게. 이게 그때 일어난 미스터리하고 무서운 실제 이야기야. 생각하니까 살짝 소름이 돋는군. 예전에 일본에서는 후지산 근처에서 자주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은 예키치라고 불리는 일이지. 그래서 어느 날 늦은 밤에 후지산 산책물을 걷고 있던 학생들이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사라진 학생이 바로 예키치였어. 예키치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나와서 후지산을 탐험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엄청난 추위와 어둠 그리고 모르는 땅에서 혼자 떨며 기어서 움직였어. 하지만 결국은 죽은 채 발견됐어.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후지산 근처에서는 자주 사람들이 실종되기 시작했지. 그래서 지금은 후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산악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예키치의 영혼이 후지산에서 아직도 배회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안전한 산행을 즐기세요. 일본에는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실화들이 많아서 말이야.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들을 몇 가지 알려줄게. 첫째로 사미실이라는 곳이 있어. 이곳은 일본의 세 가지 미스테리 지역 중 하나로 불꽃 같은 오렌지색 빛이 드러나는 불가사리 불빛이나 갑자기 나타나서 사라지는 저녁노을 등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이야. 이곳에서는 근처에 있는 구스케 시의사가와 정의의 북규를 내린 말에 대한 미스테리도 유명해. 다음으로는 울릉도 유령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1952년에 울릉도와 부제도 사이를 운항하던 미조 마루라는 화물선이 사라졌는데 이 선박과 승선자들이 여전히 바다 위를 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미스테리야. 그리고 이 선박이 유령선이 된 이유 중 하나로는 함께 승선한 조종사가 실종되고 화물선이 해상사고를 당했지만 생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서 그랬다는 말도 있어. 마지막으로는 울트라큐라는 tv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이야. 이 시리즈를 만드는 도중에 발생한 종종 비정상적인 일들이 모여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어. 인물과 장치가 마구 변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수사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그래 이런 식으로 원하는 미스테리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게. 조이. 이런 이야기는 다들 무서워하니까 너무 매끄럽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본에서는 많은 미스터리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어. 그 중에는 지난 옛날부터 전달되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고 현대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도 있었지. 예를 들어 카이카무라의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니? 이 이야기는 기괴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유명해. 일본의 후지산 근처에 있는 카이카무라란 마을에서 폭포에서 뛰어내렸다. 무전 신년에 장군 카이카무라 씨의 일령이 다녀간다는 이야기야. 주민들은 그가 계속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연한 정장을 입고 다니며 이상한 걸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본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괴이한 연쇄살인사건을 들어봤니? 장난감 공장에 다니는 청년이 각종 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넣은 몸으로 발견됐어.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는데 이 살인만은 피를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살인을 실행했어. 수사관들도 판단할 수 없는 이 살인사건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조선시대에는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 일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외국리 개진며 사건이지. 이 이야기는 외국리라는 마을에서 일어났어.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나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귀신은 집안에서 발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는 모두 무서움에 질렸지. 하지만 그런 소문들이 돌던 외국리에 사는 한 개진녀는 차갑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 그녀는 남편과 다투다가 안 맞은 초가짐에 끼워넣고 마지막 숨결을 내뱉었어. 하지만 그녀의 유골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어. 그래서 여전히 귀신이 되어서 집안에서 방황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 귀신은 요란한 소리를 내다가 특히나 밤중에는 더욱더 소리가 심해졌어. 이 귀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기분이 심각하게 나빠졌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어. 그래서 그들은 깊은 연구를 하고 마침내 개진녀의 유골을 제대로 정리하고 대관식을 진행했어. 그리고 이제는 귀신이 사라졌고 평화로운 마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이 귀신 현상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는 마을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마을 사람들은 대단히 재밌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 그런데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여기서부터는 뻔한 거 아니냐고 하시네. 이야기의 진실은 더 이상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은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재미있게 듣는 것 같아. 임진왜란 미스테리 무서운 실화를 조금 더 쉽게 알려줄게.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어난 일본의 침략 전쟁이야. 이전부터 여러 번 쟁탈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이번 임진왜란은 특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로 유명해. 일본은 당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세속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키워왔어. 한국에는 순조조 조선의 14대왕 이후 무신정권, 이왕 등의 개혁으로 군사력을 쌓았지만 그래도 일본의 전략적인 군사력에 비해서는 미역했어. 그래서 1592년 일본은 외국 조선을 외라고 불러서를 쟁탈하기 위해 13만 명의 군대를 조선으로 보냈어. 그런데 처음에는 조선이 예측하지 못한 침략으로 인해 놀라기도 했고 전략적인 오류도 많이 했어. 그래서 일본의 왕 토요이대는 가장 중요한 성이자 물자 유통이 이루어지는 한양 서울을 점령하려고 다같이 이동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일본군은 한양을 포위하다가 1592년 6월 8일 남산 3일 대첩에서 김시민 장군이 일본 군대를 격파하며 승리를 거뒀어. 이때 일본군은 30만 명, 한국군은 5천명으로 보니까 압도적인 거뒀지? 하지만 이것이 벌써 끝이 아니었어. 일본군은 다시 한번 조선을 공격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공격적인 전쟁으로 변화하게 됐어. 조선의 지배층은 국가 결속을 굳건히 하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개혁을 계속 진행했어. 이런 노력 덕분에 일본군은 조선의 최강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우정군 우리말로 해석하면 현 상황에서의 국군과 조선의 지배층으로부터 막대한 저항을 받았어.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조선을 정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조선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어.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전국적인 파괴가 일어나기도 있고 인간의 모습을 담지 않는 식인종 화커들이 그 시기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발생하는 인상적인 미스터리들도 많아 되겠지. 이렇게요. 이번 일본의 임진왜란은 정말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지배에 36년까지 포위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남았어. 언제나 조심하고 역사를 배워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어. 조선시대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선유도 악령 사건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1791년에 발생한 일로 선유도에 거주하던 18 남자들이 동시에 미친듯이 울면서 죽음을 맞이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전개로 유명한데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울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은 왕년에 문제가 되었던 손이사인데 그가 우는 모습을 보던 다른 인물들도 모두 영향을 받아 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독에 중독됐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일부는 각자의 이유로 자살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국사무쌍 박길씨라는 이야기인데요. 박길씨는 성공적인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도착한 집에서 으스름한 기운을 느끼며 병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박길씨는 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사망한 박길씨의 얼굴을 말할 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길씨의 침몰 당시 얼굴에 유령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골마을, 망명시골, 산속장터 등의 이야기들은 유명한 이야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무서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미스테리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1700년대 초에 일어난 곡성대 미스테리부터 시작해보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곡성대란 것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산이야. 당시 그 산에서는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관련 주민들은 누군가가 화살을 쏘면서 죽는 불운을 당하거나 기묘한 소리와 함께 지옥같은 꿈을 꾸는 등 이상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무서운 이야기인 감천성 폭죽 미스테리도 있다. 그 당시 부산 시내에 있는 감천성에서 불교 행사가 열렸을 때 쇳불 달팽이가 불꽃 속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신신당부터 경성으로 이르는 길에 이르러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때 폭죽 소리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조사해봤지만 원인은 결국 찾지 못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테리 중 하나인 황조의 비밀도 있다. 이 이야기는 고종 때 시조인 윤보선이 쓴 시가 아주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거야. 혹시 몰라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황조대에서 노래하던 숙녀가 참되는 황제의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색다른 해석들로 알려져 있다. 아쉽지만 이런 이야기들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완전한 결말을 찾지 못하는 미스테리인 것 같아. 그래도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광해군의 재앙이라는 이야기인데 광해군 때 지방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억압하던 한 폐하의 청지기가 있었단다. 그 청지기는 백성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며 밭도 못 붙이게 하고 불매하는 물건들을 사지 않으면 백성들의 생께마저 방해했다. 결국 백성들은 이를 불만스럽게 여겨 광해군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광해군의 관심이 전혀 없는 일로서 청지기는 더욱이 악행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청지기는 쓰레기와 함께 내몰리게 되었는데 이는 어느 장소에서 불을 붙여 시체 속에서 다시 일어나 실을 세웠다는 소문이 있다. 최태성 역시 이 당시 목격자로서 이 이야기를 남겨놓았으니 참고하라. 두번째는 군산시청의 소리라 불리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군산시청의 건물에서 자주 들렸던 비명소리에 관한 이야기단다. 군산시청은 예전에 경찰서였던 것인데 재판소 조정관청 등이 있었고 이 건물에서는 사형수가 처형되어 왔다. 그리고 그렇게 처형된 사람들은 영혼 이 군산시청에 가두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 건물을 들어가면 추르속적인 울음소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며 이로 인해 그 건물을 피하게 된 다수의 시민들이 있었다 하니 정말 기가 막혀. 세번째는 알레피센트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조선시대의 보건소현 대한예수교제의 감리외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다. 이 건물은 옛날에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폐쇄되었는데 지하 채널을 통해 들어가면 매우 공포스러운 느낌을 받는다. 이 건물에서는 예전에 이곳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방에서는 시계소리나 음악소리가 들리며 지하실에 빨갛게 물들어진 솔짝을 발견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있다. 네번째는 라운드데드라는 단어로 불리는 이야기인데 이는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가락전에서 쓰이던 무기인 노기로와 관련된 것이다. 노기로는 손바닥에 들어오는 내성이 통과하며 물의 효과성을 이용한 무기로 대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노기로를 사용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철근을 이용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렇게 철근으로 만든 노기로는 떨어뜨릴 때 거친 선유를 만들어내며 죽음의 일격을 날려 못을 오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이야기는 해골호텔이라 불리는 이야기단다. 이곳은 추석 견유 등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방문이 가능한 부산과 마산 사이에 있는 한방객실 호텔이다. 이곳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문 양쪽에 걸려있는 바늘과 선이다. 방에 들어서면 고향으로 돌아간 어부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하루 확고한 자립심을 가진 여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시선은 팔 같아서 이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나를 쥐냐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느낌을 준다. 어떤 이는 이곳에서 해골 형태를 띈 유괴범과 마주치기도 했다하니 정말 기가 막혀.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이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니 가슴 조금씩 움직여져 도피하고 있다가 어떤 것은 괴이한 상상력을 가진 작가의 작품일 수도 있겠지. 조선시대에는 무서운 실화들이 많았어. 그 중에는 죽을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어. 예를 들면 불양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밤이 되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기묘한 소리와 함께 납선 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혔대. 그리고 수문장 건너라는 곳에서는 밤에 나무 몇 개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나타났어. 근데 그 소리를 따라가면 끝에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만 잊게 돼. 물레동 난장이 집도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 집은 물레동에 있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집이었어. 집주인은 심각한 가난을 겪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특이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 밤마다 폭력적인 소리를 내면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집은 유명한 유령 집으로 이름을 남겼어. 그리고 박열의 생가도 무서운 곳 중 하나였어. 조선시대 문신이자 예술가인 박열의 생가였는데 밤이 되면 누군가가 바닥을 걷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없는 목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전해졌어. 현재도 이곳저곳에서 유령대단, 유령터널 등 무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밤에는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해야 해.